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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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의 꽃이로 굽나 때는 하야로 2021년 나 김재형과 언니들이 미스 트롯의 1등을 하러 왔소 구성진 논리는 기본이오 올까리 풍성한 미스 유랑단과 함께 유랑업으로 떠나 포시존 가자 유랑극단이야? 와 진짜 대박이야 완전 완전 대박이야 와 웬일이야 와우 양복 입으신 사람 우리 친구는 앞에서 매를 못난데 맞을까? 왜? 맞을까? 원인은 한 가지 돈이지 와우 들어갈 땐 돈을 내어 들어가더니 나올 적엔 돈이 없어 짤짤해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히었어 매를 만누나 매를 만누나 매를 만누나 매를 만누나 매를 만누나 웃었다 히히히히히 우수어 왜헤헤헤헤헤 우수다 히히히히히 우수어 와이히 후하하하 우수다 분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붙여 먹지 빈대떡이나 붙여 먹지 한 손 없는 건다리 이 요리집이 무어냐 기생집이 무어냐 기생집이 무어냐 기생집이 무어냐 기생집이 무어냐 기생집이 무어냐 itten 기생집이 무어냐 감사합니다.